한국축구의 미래 이강인 선수가 소속된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선수단이 오늘 부산에 도착했습니다. 김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파리 생제르맹은 부산 아시아도 주경기장에서 공개 훈련을 가진 뒤 내일 전북 현대를 상대로 친선 경기를 치릅니다.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경우 지난달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한 뒤 처음 부산 팬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